우리와 함께 싸워줘 베이비드 말이에요 지금까지 그가 움직인 경로를 보면 마치 유니온의 비리를 일부러 드러내려고 움직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공항의 안드로이드 생산시설이나 허가 없이 운영되는 비밀 수용소 그리고 인간 전지 그리고 이번에 클론 제작 기술까지 말이에요 이쯤 되면 의도적으로 유니온의 비리를 드러내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고민해도 잘 모르겠네요 일단은 임무나 마저 해야겠어요 우리와 함께 싸워줘 많이 힘드신 건 알아요 아저씨 하지만 지금 우리에겐 아저씨의 힘이 필요해요 아저씨도 저들을 용서할 수 없는 건 마찬가지일 거예요 조금만 더 우리와 함께 싸워주세요 이제 이 일대의 적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이제는 우리가 치고 나갈 때예요 도심의 적들을 제압하고 유니온 타워까지 가는 경로를 확보하자고요 그럼 잘 부탁할게요 우린 아저씨를 믿을게요 이제 반격의 시간이라고 이제 반격의 시간이라고 넘어갑니다 라라